취번복장을 입었으니 취번복장을 입었으니 아 이 취번복장말고 그걸로 입읍시다 어 영춘권 원래 이걸로 전투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걸 못해가지고 자 얼른갑시다 휴지는 나를 배려한거라고 흐흐흫흫흫흫 야 한두개가 아니라 저 두루마리가 삼십개짜리야 임마 그게 저게 뭘 나를 배려한거야 나를 배려하셨으면 크리낙스 티슈를 책상에 딱 놔두셨어야지 요즘 누가 두루마리 쓰니 감촉이 중요한데 자 일단 차를 좀 꺼냅시다 자 일단 차를 좀 꺼냅시다 여기 어 이거 야 이 차 뭐야 나 이 차 언제 있었지 좋은데 밤밤클럽 새로운 보스와의 만남 왜냐면 그 어저께 피해결혼식으로 인해서 그 윈스턴 이 결혼식에 사망을 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윈스턴파가 새로운 보스가 필요해 그게 바로 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으으윽 으윽 아하핰 으윽 으윽 도대체 자 아하 오 110 바로 여 second 18K는 뭐야? 고맙습니다 저는 미스터 리입니다 빅스마일리? 누구지? 왠스턴은 또한 바스로는 왠스턴이 아니라 왠스턴이 미스터 리입니다 정말 비호감이다 이 얼굴 하지만 왠스턴한테 왠스턴한테 이제 왠스턴 리입니다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얼굴이다 재미있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야 드디어 이 골든건을 내가 가지게 되었군 윈스턴이 쓰던 총이죠 그렇게 할 수 있어? 미스터 리에게 말해 그 사람들은 우리의 위주를 다시 돌아가고 그들은 죽을 수 있어 저는 그 상처를 찾을 수 없어 저는 그 상처를 찾을 수 없어 우리의 상처를 찾을 수 없어 그들은 그 상처를 찾을 수 없어 전혀 경찰 같지 않아 점점 진짜 조폭이 돼가는 느낌인데 주인공이 그죠? 본인의 신분을 막 망각하고 있어요 뭐야 이거 동료와 합류하라 잠깐 이거 먹고 이게 뭐죠? 이게 자물쇠도 따야돼? 아 아 아 아 아 정말 야 이렇게 따야되네 옷을 발견했다 이코 이코제 스포츠시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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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야 이 총 좋아 이 총 좋아 아 어 총 좋은데 타격감 역시 데저트 이글이야 역시 대저트 이글 좋아 어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놈 정도 남은거 같죠? 일곱발 일곱발 딱 일곱발 남았어요 탄창을 이거는 총이 탄창이 이거랑 혼용을 안하나봐 잠깐만 한 번 블랙 좀 하고 빅스마일리의 수행원을 소탕하라 한 발 남았다 한 발 남았다 아냐아냐 이거 먹으면 안 돼 권총 권총이 필요해 권총알 권총탄 그냥 이걸로 권총 아이고 버리기 너무 아까운데 총이 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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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imp dit 권총 권총 무빨 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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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돼! 와, 빡시다 투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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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뭐야, 또 왔어? 죽이고 갈 거야 이거 운전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투놈 투놈 이게 쉽게 깨는 방법이 있어요 타이어만 쏘면 돼, 타이어 타이어만 쏘면 됩니다 타이어만 쏘면 끝입니다 타이어만 쏘면 이 상태에서는 조준점이 없다니까 이렇게 해야만 조준점이 있다고 이 상태에서는 그냥 조준 안한 상태에서는 조준점이 없어 빨리 앞으로 가 빨리 앞으로 가 우와, 난리났어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미리 쏴버리자 타이어만 쏘면 당장 탐뗭 타카륵 탐떡, 탐떡, 탐떡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연기나 연기나 지금 아직 한 대 쫓아와야 한 대 오도가야 한 대 한 대 더 한 대 더 오케이 아 뒤만 보고 가야돼 이게 완전히 아 백청각 운전 너무 못해 조직원이 몇 명이야 잘 버텼다 잘 버텼다 오케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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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쌍권총 너무 안와 널 놓치지 마 포니 테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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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이렇게 섞어라 이게 원래는 거리가 안좁혀지다가 좀 따라가다 보면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이벤트처럼 좁혀져요 지금 암만 빨라도 컨트롤을 잘한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어느정도 가다보면 알아서 좁혀집니다 이제 코너에 몰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알아서 그냥 속도가 늦춰진다던가 이런식으로 이벤트가 항상 발생하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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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벤트가 끝났어? 나 이색끼야 아하 영축권 하하하하 발동됐어요 일어나 팔 꺾기 일어나 아하 아직 안 끝났어요 아하 어? 승질있네 그 자식 승질있네 그 자식 뭐야 경찰한테 나만 걸렸어요 아하 어허 도망 도망 깨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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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 누구지? 누구 차지? 미스 장 미스 장 미스 장 미스 장 부끄누스 장 죄송합니다 저는 빨간색으로 받는 중 여기 왜 너한테 이리와? 나는 그것은 이 아줌마와 이 아줌마와 내가 먼저 알게 될 것입니다 너는 그는 그는 그 대가와 빅스마일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두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아줌마는 이 아줌마가 꼭 붙였다고요 이의 귀신?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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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조금의 물을 흘러내려야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안코 포와의 호스피털에서, 신안니파가 많은 불가능력이 있습니다. 를 회복할 수 있으면, 모두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을 수 있다면? 18K가 정말 정말 위험한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위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빨리 너, 예를 들어 아, Big Smile Lee가 리액션을 대신에 든 선언니를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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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더 많은 더 많은 대신에 더 많은 면배보니까 내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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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니를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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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큰 스마올 리에게 불가능하다는 걸 내가 당신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아니 우리는 둘 다 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웨이센 그리고 우리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자, 지금 한순간에 삼합패 보수 두 명하고 연출이 나왔어요 큰 스마올 리의 업무를 연출했다고 지금, 너는 그를 대해서도, 너는 알 수 있을까? 네, 우리 곧 얘기할게 어, 저 아저씨 쎄 보인다 어, 저 아저씨 쎄 보인다 라 라 탑, 탑 글래머에서 나즈라는 망할 놈에게 발렸어 손 좀 빌려줘 탑 글래머? 어, 차가 없어요 차를 꺼내면 되지 탑 글래머가 어디지? 어, 여기다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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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사당 안 달려도 될 것 같은데? 체력 좀 올라간다고 뭐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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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아이씨 웨잇! 너는 이 녀석들은 어떻게 믿을지? 누구? 저 사람은 글람머러! 저 사람은 저한테 말해! 내가 그들에게 더 많은 룩을 가져왔는데 저한테 내가 몇천천천원을 보내줬는데 이 녀석들한테 내가 이 녀석을 보내줬는데 이 녀석들은 이 녀석을 보내줬는데 이 녀석들은 왜 이래? 잠시만 배우고, 내가 돈을 보내줄게 뭘 할게? 저는 항상 항상 할게, 잭이 음..돈 받으러 왔습니다 떼인돈 받아들입니다 아이..내가 떼이기서 이 오토바이 별로 안좋아 여기가 탑 글래머인가 여기 혹시 거기 아닌가 내가 도박했던 아 거기 아닌 것 같아요 이 오토바이가 맞지 너는 뭘 원해? 제 친구 잭키는 내가 돈을 좀 줄게 너는 앉아있어 그리고 너는 왜? 내가 쩝쌌는거 어떻게 알았지? 너는 폭이야 그리고 너는 어린이들 너는 먼저 죽을래? 아... 죽을래! 죽을래! 제게 쟤를 빨리 쫓아가야되는데 드디어 이거 어.. 아 옆에 저기 가만히 있었는데 간판 있었는데 나 죽는다 옆으로 뛰어야 되는데 오오오오오오오 아니 이걸 쏴야 된다고 내려 이건 뭐야 야 얘 혼자 와가지고 무슨 일개 중대를 다 나즈를 트렁크에 던져나와라 고기방패야 진짜 고기방패야 고기방패 2인 삼각경기 2인 삼각경기 저거 저거 신경 안써도 될 것 같은데 빨리 빨리 저렇게까지 따라가기도 힘들 2인 31 하하 하하 흐흫 또 탱수사관에게 전화 야 전화까지? 트렁크에 낸 다음에 2차 트렁크에 냅시다 탄창좀 챙기고 딱 땡겨보면 이 차는 딱 소나타급 차야 핸들링이나 뭐 속도나 딱 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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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 놈이 됐어? 내 놈이 부수해! 내 놈이 부수해! 뼈! 에이! 내 놈이 부수해! 내 놈이 부수해! 그린 놈이 부수해! 에이! 그린 놈이 부수해! 잠시만!! 이 놈은.. 아직도 그 말은 더 fühlen게 되지만 저는 이 차가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내가 빠지는 건가 싶어서 이제 그냥 고정 반응을 줄 수 있으며 누구를 전달하게 사야 할 수 있는지 말하는 건가요? 에이! 전 듣고 있을거에요! 너...뭐야? 너 거기에 무슨 말이야? 너 또 오줌싸네 또 어? 정신을 못차리고 정신을 못차리 정신을 한 4화인가 5화인가 보면은 여기서 오줌싸다 나한테 글려가지고 내가 분명히 뭐라고 했는데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삼 앞에 일당의 시체가 여섯 굳째 발견됐다고? 좀 전에 5분 동안 내가 죽인 애만 15명이다 KPD는 죽은 갱스타들을 해겨놓은 것들은? 오늘 사람을 왜 다녀? 이 이유는 당신이 덜 할 수 있는 것 같아 우리을 3개의 성격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저기서 오고 가서 확인해 보내고 그리고 그는? 한 2명의 경찰은 제목에 한 명의 경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 정신적이야? 음... 음... 그래, 오늘도 홍콩은 평화롭습니다. 나 때문에. 자... 쓸만한 차가... 아, 저 새끼 봐라? 참... 아, 좋다, 어이없다. 야, 이 새끼야. 야, 인마! 넌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몇 번을 얘기를 알아, 처먹는 거야. 오줌 싸지 말라고. 차가 없네. 차가 필요한데. 차가 필요해. 어디지? 이거 말고 이거 먼저 할까? 마지막 사냥감. 아, 이건 좀 재밌는 게니까. 경찰 미션 먼저 해주고. 아, 그냥 택시 타고 갑시다.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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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가 안 와. 나 2차라도. 나와봐봐. 나와봐봐. 중간에 택시 쓰면 갈아타도 돼요. 저러는 안 와. 중간지로 pitches. 너는 아니. 아멘, 아멘, 아멘. 나아, 아멘. 나아, 아멘, 아멘. 나아, 아멘, 아멘.